지금부터 다양한 아티스트의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. 영상이 멈추면 너희들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그 다음에 이어질 동작을 맞추고. 다다워. 첫 번째 문제 주세요. 자, 여기입니다. 리아뮤. 리아뮤 빨랐어요. 리아뮤. 춤을 어떻게 췄을지. 아닙니다. 할바 빨랐죠. 할바. 가사가 신사답게 매너마이큰맨입니다. 할바 빨랐어요. 에이, 에이. 에이, 에이. 에이, 에이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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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뮤. 홍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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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 잠시만요. 힌트 드릴게요. 여러분 고재형관념의 신사답게라 그래서 계속 정장을 입고 있잖아요. 정장 입는 동작이 아니고요. 신사답게 길을 나서는 동작을 표현한 건데. 그렇지. 왔다, 왔다. 왔다, 왔다. 왔어, 왔어. 음악 주세요. 정답, 정답. 리아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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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 주세요. 맞다, 맞다. 맞다, 맞다. 맞다, 맞다. 맞다, 맞다. 맞다, 맞다. 맞다, 맞다. 다 같이 할 거야? 음악 주세요. 음악 주세요. 음악 주세요. 음, 무한. 음, 무한. 계속 갑니다. 동작. 동작. 뭐야? 동작. 보여. 주세요. 여기입니다. 여기입니다. 8만 하세요. 8만 하는데요. 쟤 저거 하고 나서 항상 이렇게 가. 항상 이렇게 났어요. 음악 주세요. 마지막에. 약간. 하필 번호. 고기 써는 거. 달달, 달달. 포인트가 전혀 달라요. 아쉬워.